한국국토정보공사 볼록 맛있게 익었어 소금이랑 먹어야지 지느러미? 상관없어요 반건조? 응 익은 냄새가 나네 숙성된 냄새가 나네 야 한 반에 해 뭐하나? 응? 다 비었네 기계 때려야지 이야 흔들어 봐 poking 문어 도전 도전 해줍니다 고기 남편 지느러미 해당 불에 흐지질 불에 흐지진다 불에 흐지진다 이거는 마른 가잠 이거 한번 잡다 보세요 형님 일단 까짝 꺼야지 이거 익었다 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쭉쭉 기름 떨어지잖아 저 철제국 자작이야 이거 가잠도 있고 이거 접시 안 가가서 여기다 내놓고 먹어도 아 형님 이제 이것도 잡수세요 까치맘은 화장도 안하고 세수도 못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알배기 안잡다 불맛 가서 이거는 꺼내면 아니 이거 이거 불맛불맛 두루묵탈이 헹글떵그래 두루묵탈이 헹글떵그래 엄청 비싼 두루묵 엄청 비싼 두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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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 여기 으아아앗! 하하하 음 이것도 맛있네 고다리도 이제 은은하이 덮어놓으면 돼? 은은하이 덮어놓으라는데 불이 센거 아닌가 모르니까 아니 아니 알불이라 잘 한 손 만에 다 풀려 응? 잘 익었네 잘 익었어 맛있다. 음. 오른뚜 맛있어. 응. 시끄리, 구치에다가 한 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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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식당하고 저렇게 먹으려 하는데 다요 들고 마지막 꿀은 건 되잖아. 음! 으음! . 배추가 이게 배추가 푹 안져려졌으니까 더 이렇게 시골하잖아 지금 심하고 맛있는 배추 맛있어 배추 자체가 엄청 달았어 그죠? 응 여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올리브기름 쭉 발라야되는거 아냐? 익었어? 너무 맛있어! 꼴락 대박이야! 아 여기다 넣자! 이게 이 숲네! 그래그래! 고일에 또 감자 넣으면 된다고? 아 이따가 구해가 야! 고구마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불도 좀 약해지고 좋지 올라간데이! 음...! 진짜 맛있지? 응 어떠십니까? 맛이요 이거 또 있다 몰라 아주 맛있네 당신은 밥을 다 먹었어? 응 밥도 금방 해서 쇠쇠쇠 너 다 먹었어 이거 먹었어 다 먹었어 아이고 음 아이고야 음 고정화가 대박이네 이따 볼락 한 개 더 더 붓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아니 오빠 고구마 구워 먹었어? 고구마 구워 먹지 고구마는 넣어가는 거야 저 감자가 우리가 어제 쪄 먹어 봤는데 그래 이거 더 잡사 고정화 고구마 나는 이 옷이 너무 또 입으면 덥고 안 입으면 춥거든요 이걸 넣어요? 감자? 감자 넣어라 감자 여기 넣어 던져놓으면 돼 여기 여기 다 다 다 하고 한번 뒤집으면 되지 뭐 여기다 이렇게 자리 같아 이거 어디고? 잠깐만 아빠 아빠가 잠깐만 그래? 이걸로 하자 그 옆에서 당겨놓으면 돼 이 옆으로 같이 깨서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맛있어? 아유 숟가락을 놓고 오는 실수를 해서 하하하하하 맛있네 맛있어 고등어를 안 먹었니? 고등어 봐 많이 잡사요 대가리 이거 줘도 될 거 아니야? 뭘 거예요? 대가리 고기 맛있네 머리 고기 네? 머리 고기가 맛있어 그렇지 이거지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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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뜨거워 감자는 원래 고구마 보단 훨씬 들리고 , , , , , , , 해남, 황토, 꼬박볶음 해남 해남 저 전라남도 해남 어메여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마지막 백미네 백미를 주야 아들은 양미리 국물 눈물 나고 국물 나고 국물 눈물 소금 괜찮을걸 소금 괜찮을끼라 해봐 그렇지 이거야 감자는 이야 괜찮아 병명 앞에서 먹는 검자구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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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